북한이 중국 내 반한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대중국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을 사살했다고 하는 등 반한 감정 유발을 위해서 악플을 대량 유포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중국 사이트에 있는 한국 관련 게시물에 이른바 악플을 달거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한국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의 대남 심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 당국의 북한 사이버 심리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댓글 작전, 웨이보 작전, 커뮤니티 작전, 풀 작전 등의 반한 감정 유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 해경은 살상력 있는 고무탄을 발사해 불쌍한 중국 어민을 사살했다. 쥐구멍에 숨어 있는 남조선 역적 폐당 군자들을 무조건 멸망시켜야 한다 등의 악플을 달았습니다.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 계정은 그동안 올린 댓글 174건 가운데 73%가 북한 찬양글이었고 나머지 27%는 한국 비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요원 추정자들은 이용자 수가 5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웨이보에서는 서로 상대의 글을 추천해 한국 비방 내용이 상위 랭킹에 올라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친복 여론 형성을 위해 중국 내 북한 카페에 중국인으로 위장 접속한 뒤 한국 비방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